히라야 어 히라야 안녕? 생일 축하해 너를 GSIS에 와서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평생 좋은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만 가볼게 길 있다 너가 얼마나 섹시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꼭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생일이 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너를 통해 내게 나도 감동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너를 통해 또 세상이 변화될 것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할게 세계 축하해 네 히라야 나도 있어 생일 너무 축하해 GSIS 와가지고 우리 GCF도 만났고 히라도 너도 만나고 아주 귀한 나눔이 된 것 같아서 나는 매우 감사한데 하는 일마다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할게 생일 정말 축하하고 오늘 행복한 하루 돼 안녕 히라 언니 생일 너무 축하하고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재밌게 시간 보내자 안녕 히라야 그 내가 이렇게 옷을 입은 거는 너 때문에 입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생일 축하하고 긴 얘기는 나중에 알아서 하자 생일 축하해 바이 하피 벌데이 우리 와이프들이 히라 많이 아껴는 거 알지? 내 기회로 대학원생활 같이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안녕 네 October 1일 nine 고마워해 주신 웃음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일이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생일이 생일이 생일을까요? 여러분이 무서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Orso 트라이브에 대해 한국은기 때문에 합리적들이 한국으로서 이말을 치게 주제에 아름다운 그리악 이쁘님 생일 생일이 σ그래서 이쁘게 아쉽지만 단 pocas palabras, que nos entendamos perfectamente. Y, nada, espero que tengas un día hermoso. Te quiero muchísimo. 이쁜이라야, 생일 축하해. You are so loved, and I hope you know that. 정말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주고, 항상 환하게 웃어줘서 고마워. We love you, happy birthday. Hi, Hira. This is Aeung. Hira, you're the brightest energy of GSIS. Whenever I come to GSIS and see you, I'm so happy. 항상 반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생일 축하해. I love you. Hey, Hira, happy birthday. 정말 이 정도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북한의 긴밀성,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기억할게요. Again, happy birthday. Hey, Sophie. Happy birthday. 나 저 위에만 나와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 Hira, 잘 지냈지? 그... 아, 미치겠다. My hair, okay? It's so beautiful. Thank you. Oh, hey. 아, 너무 어색했어. 잠깐만요. 멘트 뭐라고 하지? 들어가. 짠. 어우, 깜짝아. 이렇게? 아, 근데 살짝 어색하다. 어떻게 하지, 오버컴벨. 처음 했을 때는. 저쯤 이거. 진짜 못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There's something in my hair. Oh, we eat. It's just a brush. Okay. 끝이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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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